저같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우리 어머니가 10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우리 집이 가난했는지 단칸방에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들이 잠원서 나를 이불을 덮어가지고 죽일까배 벽에다가 붙여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서 주무시고 우리 형님들은 이쪽에서 잤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한쪽은 쑥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갑니까? 내가 유학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6.25 동란 때문에 6.25 동란 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오늘 제가 생각해봤을 때 6.25 동란은 김정환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나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야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는 매달 월사금을 갖다 내야 돼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매달 월사금을 줄 수 없으니까 우리 큰형님한테 월사금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월사금 주라고 그러죠 나는 월사금 안 주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러죠 이것을 3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서울의 철도고등학교 국비장학생을 뽑는다고 신문에 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월사금 안 주는 집에서 내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 내가 국비장학금 주는 철도고등학교에 가서 나머지 고등학교에 졸업 맞고 철도국에 취직을 하면 나의 인생인 그것으로서 내가 만족하다 생각을 하고 1950년 그 해가 6.25 동란 난 해요 1950년 6월 26일 날 월요일 날이죠 25일 날이 주일 날이에요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수원에서 아침 출근 통학 통근차를 타고 서울을 갔어요 학교 가서 보니까 시험이 무기 연기라고 하는 공고가 나 있었습니다 왜? 이미 인민군은 서울 미아리꼬개에서 탱크 소리가 나고 영등포역에는 이미 인민군 비행기가 폭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철도고등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려고 하니까 안 댕기지요? 용산역에 가다 안 댕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피나민들하고 함께 강을 건너려고 배사장으로 내려갑니다 왜? 인도교도 아직 폭발이 안 됐죠 그런데 헌병하고 경찰이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으니까 돈을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수원인데 서울에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은 피나민들이 모래사장으로 내려가길래 나도 쫓아가서 내려갔죠 그런데 한강에다가 배를 한 30척 띄워놨더라고요 조그만 배예요 그 돈 벌려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도강을 하면 건너가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그 조그만 배에 25명 타면 꽉 차는데 대부분 배에 30명, 35명이 살라고 타고 있는데 배 임자가 사람 너무 많이 탔다고 안 간대요 그 대신에 키 큰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은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제 번호가 5번이에요 작은 키에서부터는 하는데 1번이 제일 조그만하고 2번, 3번, 4번, 5번이 제 번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섯 번째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배 임자가 나가라고 그러질 않는데 뚱뚱한 사람, 키 큰 사람 한 대여섯 명 내보낸 다음에 그 배는 한강을 건너서 노량진 건너서 영등포까지 걸어갔는데 기차가 안 오니까 많은 피나민들이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북 비행기가 영등포역을 폭격을 합니다 사람들은 애들 다 집어 동댕이 치고 자기 살라고 기차 밑으로도 가고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시험까지 걸어갔죠 화물차가 하나 오길래 차고 그 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리니까 밤 10시가 넘었죠 긴 스토리 짤막하게 할게요 이미 인민군은 수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방송을 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을 절대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동요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의로는 봐서 대전 가 있었어 이게 6.25 동란사예요 인민군 밑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우리 학교 내가 다니던 학교가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 갈 수도 없으니까 광교산에 나무하러 다녔죠 이제 일사후퇴가 임박했습니다 일사후퇴는 그 이듬해 1월 4일 날이 일사후퇴예요 그런데 안목강까지 갔던 우리 국군들고 미군들이 다 후퇴를 하는데 미 제24사단이 수원형무소에 주둔을 하더라고 우리 집이 바로 등생이 하나만 넘으면 교도소 근처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데리고 초콜릿 뜯어먹으러 가자고 미군부대를 갔어요 키가 6척이 되는 사람이 휘태고 휘파람을 불더니 오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뭐 좀 가지고 오려는데 제가 짐작에 장작을 좀 갖고 오려는 것 같아요 6.25 동란 때니까 논뚜랑 꾀지지 말라고 박원홀 말뚝을 쑥쑥 빼다 주니까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담배도 주고 세습비누도 주고 빨랫비누도 주고 래션도 주고 정말 광교산에 가서 나무 해놓은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담배는 우리 어머니가 양키시장에 갔다 팔고 럭스비누도 갔다 팔고 팔리는 건 다 갖다 팔고 초콜릿도는 제가 먹고 껌도 제가 씹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말뚝 빼다 주니까 이번에는 뭐 간섬에도 이렇게 커다란 통에 몇 개씩 주고 독구리 사스도 주고 양말도 주고 뭐 굉장히 다 갖다가 팔 수 있는 건 팔고 내가 먹는 건 다 먹고 근데 그 큰 두박통만 한 게 뭔지 모르는데 다 영어로 써 있는데 뜯어보니까 냄새도 고린내 나고 그래서 그건 그냥 소죽순은 내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런데 난로를 지켜달라고 군인이 자기 천막 안에 그래 장작을 잔뜩 지피고 천막 안에 자기네들 자던 슬리핑백하고 담요하고 다 구겨져 있더라고 이거 다 먼지 털어서 햇볕에 갖다 놀아줬어요 보니까 자기네들 신발이 흙이 잔뜩 묻어서 다 닦아 놨죠 자기네들 먹던 식기가 있는데 아직 가장 닦아지도 않아서 난로에다가 바깨스에다가 물을 좀 데서 다 닦아 놨어요 그러니까 너 넘버원이라고 내일 아침에도 오라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출근을 했는데 일사 후퇴가 임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한다고 자기네들 다 싫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군인이 나더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집이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나 미국 군인들 쫓아가서 영업에 온다고 그러니까 너 돼지를 내면 가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돼지인 데는 소리를 못 들었어 가려는 소리만 들었어 그래 막 뛰어가니까 커다란 추럭이 마지막으로 떠나는데 그 추럭 뒤에 사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 하니 대구 밑에 경산 사과밭에까지 갔어요 거기 천막 치고 정식으로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피난 나온 사람들 대구 사람들 경산 사람들 그 미 24사단에 하우스보이가 수천 명 그래도 저는 그 추럭 타고 수원서 경산까지 갔기 때문에 기득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할 미군이 16명이요 그 사람들 내의 양말 손수건 이거 다 걷어서 그 철조망 바깥에 피난 온 아줌마들이 빨래 받아서 빨아다 주면은 그때는 군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토 달러는 없었어요 군표를 주면은 자기네들이 물건도 사고 그랬는데 저는 군표도 없으니까 닷새만큼씩 보급품이 나와요 레션이 나오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남는 거는 다 하우스보이 몫이요 그때 양키 담배 한 각이 4천 원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이 한 달 월급이 4천 원이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요 그래서 닷새만큼씩 나오는 보급품 미국 사람들이 안 갖고 가는 건 다 제 거예요 그래서 빨래 갖다 주워서 해갖고 다 다려갖고 오면은 담배도 주고 비누도 주고 빨랫비누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면은 그것이 값이에요 그런데 하도 빨래 받으러 온 아줌마들이 많으니까 내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쁜 여자 찾아줘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 그런데 개성서 피나 나온 아주머니가 있는데 딸하고 같이 왔어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17살 그 아가씨는 한 22, 23쯤 됐을 거예요 거기다 빨래를 주고 다 갖고 오면은 비누도 더 넉넉히 주고 담배도 넉넉히 주고 왜? 그 여자가 이쁘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하루는 너 나 동생 삼자 그러더라고 싫지가 않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명함판 사진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지갑에다 넣을 넣고 댕기다가 미국을 가려고 수석을 밟는데 미군, 제가 만난 미군이 Sergeant Carl Powers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부산에 수석을 밟으러 가는 거예요 수석을 밟으러 갔는데 외무부, 국방부, 미국 대사관, 문교부 다 가니까 무슨 서류, 무슨 서류, 무슨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거 다 적어 갖고 와서 그 사람하고 다시 영등포 와서 부평이 우리 부대가 이전이 됐죠 그거 다 서류 수원이로 뛰러 가서 다 뛰어가지고 다시 내려갔는데 올라오질 못하겠어 왜? 그때는 CAC 증명서가 있어야 서울에 와요 내려갈 땐 괜찮은데 올라올 적에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못 올라온다고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RTO라는 게 있어 Railroad Transportation Service RTO라는 게 있어 거기 가보니까 군인들이 쭉 앉아 있어요 작대기 하나짜리, 둘짜리, 셋짜리, 상사, 중사, 중의, 대위 제일 높은 사람이 소령인 것 같아 그리고 작대기 두 갠가 세 개짜리한테 내가 가서 아저씨, 나 서울 좀 가게 기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아래 우리 이렇게 보더니 너 누나 있어? 우리 누나는 벌써 시집가서 애도 열어놨죠 그래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진 있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개성서 온 아가씨 사진을 보여요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헌병을 부르더니 얘 데리고 네 자리에 앉혀서 서울대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헌병은 뭐 자리에 앉지도 않아 자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때는 밤에 기차가 가면 인민군들이 기차에다 대고 따발총 쏠대요 그래 헌병 자리에 앉아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다 서류 만들어 갖고 가서 1951년 12월 말에 이제 제 비사 여권 다 받아가지고 사진 파워스가 100표 하나 사주더라고 그러면서 돈 100불을 주면서 자기 집 주소를 여기다 적어줘요 영어로 미국 가서 길리져버리면 이거 보여주면 찾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집을 그리고 내가 30달러를 군표하고 본톱으로 하고 바꿔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돈 1달러도 못 줄 형편이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난 미국 간다니까 창호지 부적 두 장을 사서 여기다 꾸며줘 우리 집 교회 아무도 안 나갈 때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난 되더라 향수병이 나가던 난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향수병이 가신대요 신발 주머니에다 흙 한 주머니하고 창호지 부적 두 장 여기다 써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딱 배를 타고 갔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내린 거예요 미군 두 사람이 나왔더라고 사진 카라 파워스가 전문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네 집에서 3주 있다가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양반이 나를 데리고 버스정거장에 가서 펴달라고 그러니까 걔 영어 할 줄 아느냐고 이 미군이 얘 영어 못한다고 난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요 미군부대에서 배운 게 욕하는 영어만 배웠어 영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표를 안 팔아요 왜? 가다가 버스를 받고 타야 되는데 얘 잊어버리면 회사에서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라 그래요 기차정거장에 똑같아요 그러더니 그 미군이 너 돈 얼마 있어? 그래서 130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 비행기 못 타 가만히 보더니 너 미국 아이하고 비교해 보면 넌 11살 배기밖에 안 되니까 미국은 12살 미만이면 반표를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표를 사 갖고 와가지고 혹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리스가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못 알아들는다고 영어만 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여권 보면 금방 생년월일이 나올 텐데 그래서 나 몰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제 여권은 한 장짜리요 한문 반 한글 반 그때는 석일을 안 쓰고 단기를 쓸 때요 내 생일이 단기 4267년 7월 25일 암만 똑똑한 미국 사람이라도 단기 4267년이 몇 살인지 자기가 몰라요 무사히 비행기 타고 버지니아를 갔지요 그 양반이 버지니아 사러 그 양반이 날 데리고 밥 존스 대학교 부석 중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없어요 왜? 우리 학교가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내 서류가 다 타버린 거예요 내가 제일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왜? 수약하고 영어 형편 없었거든요 왜? 농사 짓고 풀비로 댕기고 소 매기를 댕기느라고요 그런데 몇 학년 다니다 왔냐 4학년 다니다 왔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부터 다시 해라 그래요 등록을 하고 그 미군이 학비를 내고 자기는 공부 잘하라고 끝바이를 하고 가고 저 혼자 거기 남았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괜히 왔다 싶었고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신학생이 대학생 신학교 대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기숙사방에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가 딱 펴더니 영어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For God so love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도 30분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는 예수 믿을래? 물어봐요 나 예수 믿으면 이 고향 생각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시고 사명도 주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져야 본전이야 나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엎드려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기도를 하래요 내가 기도를 해봤습니까?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기도 끝 마치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뭐라고 뭐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를 포옹을 하더니 네가 진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더라고 거짓말 같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를 입증하느냐 집 생각이 싹 가셨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고 나는 정치 공부하러 갔어요 왜? 버리밥 먹기 싫어서 제가 어려워서 버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우리 육춘 형이 면석이었어서 일본 정치 때 면석이었는데 그 집이 가보면 쌀밥에다가 외간장에다가 빠다쳐서 비벼 먹고 청아 구워 먹는데 야, 면석이 정도가 저렇게 쌀밥 먹고 외간장으로 비벼 먹고 야, 나는 이 다음에 장관 정도 되면 저건 문제가 아니겠다 내가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정치 안 하길 잘했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더라 너희 가족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는 신학을 공부하고 너희 나라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졸업 맞고 신학교 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죠 여름방학에는 미국 군인네 집을 갔죠 그 양반이 학비 대줬죠 나 양말 속 내기까지 다 사줬죠 학비 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 집이 가서 그 군인한테 나 학교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집 잔디풀 깎고 난 다음에 그 양반한테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주 술 담배도 안 하고 훌륭한 분인데 아직 예수를 영접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맡고 한국에 와서 우리 가족 다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서부터 큰형님, 둘째 형님, 누님, 셋째 형님 다 전도가 됐어요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저보다 세 살 우위인 우리 셋째 형이에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형 예수 믿자 몇 마디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술 딱 끊었어요 담배 딱 끊었어요 우리 셋째 형수가 서방님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와서 술 담배 딱 끊어놓냐고 그래서 예수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넣어줬죠 거기 예수 믿었죠 우리 큰형님은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데 본래 유교 사상이 찢은 형님인데 내가 암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 말 안 들어 저놈은 서양 여자하고 장가 들어가서 오더니 서양 종교 가지고 왔다고 안 믿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작전을 바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효도하는 형님이니까 어머니가 전도하면 쉽게 되겠다 어머니 살살 껴셨어요 토요일날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어머니는 생전 커피도 먹어본 분이 아니야 우리 사람이 커피 끓여드렸는데 처음 커피 보시는데 설탕을 반 넣고 우유를 반 넣고 그 어른은 설탕 맛에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마다 커피 드시러 오시면 내가 용돈 드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인삼이에요 인삼 사드리고 얼마 지나니까 흑백 테레비가 나왔어 나더러 흑백 테레비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돈 다 모아가지고 흑백 테레비 사드렸어 동네 할머니들이 다 그때는 두 시간밖에 안 했어 테레비를 이거 우리 막내 아들이 사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내가 데리고 교회 갔죠 우리 어머니는 배우면 금방 잊어버렸어 주기도도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려요 찬송가도 가르쳐주면 곡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찬송가 부르고 싶으셔서 그래도 주기도 문 외우고 싶으셔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에 좀 익숙해져서 그래서 엄마 형님 전도 좀 하면 내가 옷 한 벌 해드릴게 한복 한 벌 해드릴게 우리 형들어 야 네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너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지 우리 큰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찍찍 소리 못하더라고 왜? 젊어서 하도 술을 많이 먹고 우리 어머니 속을 많이 쐬겠어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말 쓰면은 우리 형님이 그래서 형님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우리 큰형수는 해제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맨날 우리 어머니한테 구박 맞았어요 챙기름 많이 쓴다고 깨소금 많이 쓴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막내니까 우리 집 열세 식구요 우리 큰형님이 조카가 아홉이요 애들이 아홉이요 우리 열세 식구니까 밥사발 국사발만 웅기는데도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형수를 도와드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 맞으면 복회 들어가서 우리 큰형수님 말을 못하지 대꾼을 못하지 그냥 뾰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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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딱해요 불쌍해 그 형수님도 예수 믿지 누님도 예수 믿었지요 셋째 형 셋째 형수 다 예수 믿었지요 우리 집이 조카가 한 20여 명 돼요 내가 걔들 다 우리 사람 방에 오라고 그랬어요 미국 얘기 해줄게 아브라함 얘기도 미국 얘기 골리안 얘기도 미국 얘기 얘들 다 예수 믿었지요 너희들 신학교 가거나 성경학교 가면 내가 학비대 해줄게 걔들이 다 신학교하고 성경학교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집이 터주가리가 세 개가 있었어 대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셋째 형이 이거 다 갔다가 앞마당에 갔다가 불살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저 집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우리 조카들 가운데 많이 나왔죠 미군 한 사람이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목사시켜서 다시 한국에 보내서 우리 가정이 다 완전히 변했어요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미국 군인이 내가 신세를 넘어 마셨다 9년 동안 내 학비를 대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세를 갚을까 늘 생각을 하다가 우리 큰애 저 그때 여기 새벽 기도원에는 막내요 요한이는 요셉이가 이제 고등학교 한국에서 졸업 맞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하나님께서 목사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신학하려면 미국 가야 된다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을 데리고 1979년이에요 성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성지를 보여주고 미국에 신학교에 갔다 넣으려고 그때 저 공부시켜준 사람은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죠 군인 들어갔을 때 미국 가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립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편지를 씁니다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성지에서 있을 텐데 선생님도 일주일만 성지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크리스마스예요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가에다 쉬지 않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나한테 답장이 왔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태 세례, 침례를 못 받았는데 자네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다면 내가 가겠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1979년 크리스마스 전날 사진 파워스가 테레비브에 도착을 해서 우리 가족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크리스마스 이불을 예루살렘에서 지나고 크리스마스 날 내가 차 하나 빌려가지고 저 갈랄리 바다에서 처음 시작하는 요단강이 있어요 거기 커다란 운댕이를 만들어놔서 침례 주라고 그날 우리 집사람 또 요셉이, 애설이 강뚝에서 지켜보면서 내가 미국 데려다 나 공부시켜주신 사진 카로 파워스를 데리고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저 때 와서 설교한 애가 11살이여 그때 아버지, 나도 여태 침례 못 받았는데 저 아저씨하고 같이 침례 받을래요 그리고 따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를 미국 데려다가 9년 동안 공부시켰던 그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요한이도 침례를 주고 나는 그때 얼마만한 감동을 받았는지 가난한 하우스보이 하나 미국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넣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학비를 대줘서 대학원까지 졸업 맞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는데 사실 저는 그때 한국 여자가 그 학교에 유학 왔때면 한국 여자하고 장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한국 여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학생 하나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와서 보니까 43살 먹은 노추녀가 나왔어 에이 그래서 저 여자는 안 되겠다 우리 테이블에 식당 테이블에 아르바이트 하는 미국 학생 하나가 있는데 키가 작고 맞고 밥을 얼마나 잘 나누는지 잘 나누는지 몰라요 밥 다 떨어지면 들어가서 갖고 오고 들어가서 갖고 오고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굶지는 않겠다 그래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허락을 하더라고 4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자를 한국에 데려왔는데 한 번도 친정에 돌아가자고 그러질 않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그 여자가 아예 나 여기서 못 산다 59년도에 왔지요 60년도에 한국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다시 미국 가자고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간직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친정에 가자고 그러지 않고 꾸준히 한국 목사 뒷바라지 하면서 몇 해 전에 골수암 3기 진단을 받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삼성병원에 가면서도 친정에 가자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꾸준히 지금은 사실 제 설교보다는 아들 설교를 더 좋아해요 특별히 막내 설교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 번은 아침마당에 나갔어요 삼부자가 근데 PD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KBS 아침마당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PD한테 안심하세요 목사 세 사람이 나갔으면 임의발스 기독교 얘기는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PD는 이제 못 들어가지 않아요 아나운서 두 사람이 앉아서 남자하고 여자 하나가 남자 아나운서가 첫 질문이 뭐냐 세 목사님들 중에서 누가 설교 제일 잘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숨도 고르지 않고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우리 형은 매를 덜 맞아서 저 모양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가난한 가정 하나 살리고 빌리그레 목사가 73년도에 여기 온다고 통역을 찾고 있는 거라 그때 통역할 사람 많았죠 조용기 목사님 김의환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수원에서 조그만 교회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들로 통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나온 학교하고 빌리그레 목사하고는 즉 원수요 내가 만약 통역을 하면 나는 제명을 받아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해라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번 통역은 김장환 목사가 해줘야 되겠어 안 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요 나는 가는 기가 먹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김 목사가 통역을 해달라고 할 수 없이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통역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게 당신 나라라고 당신은 훈련도 받았고 빌리그레 목사 잘 알고 전도 그 양반이 할 텐데 당신 통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라고 남자절 잘 들어보세요 결심을 못할 때에는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오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봐 결단이 안 쓸 적에는 아들 미누리까 묻을 적에는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확실해요 내가 결단을 못할 때에는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곧잘 대답을 해줘요 대답해주는 대로 가면 틀림없어요 오늘 여기 사모들 많이 나오셨는데 그랬다고 너무 남편한테 뻐개지 말고 겸손하게 남편 섬기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이라도 예수 믿을 겁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17살때리 예수 믿고 지금 82살에요 만 65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오늘 마음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시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한번 기도할게요 다 눈 감고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세요 오늘처럼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다시 여러분에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모시고 온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해 또 여러 달 여러 날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여기 초청 받아서 오신 분들이 나 그럼 오늘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생을 마치면 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 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저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손 벗적 드세요 예 벗적 드세요 고맙습니다 벗적 드세요 손 드세요 예 나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나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 들고 계신데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도 예수 믿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 손 드신 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앉아계신 분들은 열심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히 일어나세요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일어서세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도 일어서세요 일어서신 분들은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내 이웃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손을 가슴에 안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받으세요 전주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서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 받는 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오늘 이 결단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구함은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저들이 두드리는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 생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